원장님 도와주세요. 유튜브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고민하다가 올려요. 저는 8월 말쯤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서 안면윤각 3종을 받았어요. 성형 한 달 후 왼쪽 입술의 감각도 오른쪽보다 많이 무디고 오른쪽 입술보다 살짝 처지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신경이 늘어난 거니 돌아온다 했고요. 전 그걸 믿고 입 벌리는 연습, 근육 움직이는 연습 등을 하며 기다렸는데 이제는 무표정이 되어도 입술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뒤인 9월 초경 다시 반문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내려간 왼쪽 입꼬리 내림근이 정상이고 올라간 쪽 입꼬리 내림근이 회복이 덜 된 거라고 하시며 왼쪽에 보톡스를 놔주시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 비싸게 주고 성형한 입장에서는 기다리란 말이 제일 피마르는 시간이더라고요. 진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눈물이 나는 걸 꼭꼭 참으면서 엄마가 입술이 이상하다는 걸 괜찮다며 돌아온다며 나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후 무표정일 때 입술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이번에는 오른쪽 입술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10월 30일 전화를 드렸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보톡스 놔드렸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다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봐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고 싶다. 기다리라고는 했지만 입술 감각도 나아지는 기미도 안 보이고 입이 점점 비뚤어진다 표현했더니 일을 하니 토요일날 약속 잡아달라 했더니 예약이 꽉 차서 안 된다고 함심인 걸 11월도 좋으니 해달라고 했더니 12월 토요일로 잡아주셨네요. 이게 신경 손상인지 신경 손상이라면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이면 다 돌아오고 남지 않나요? 왼쪽 아랫입술이 오른쪽보다 뭉쳐있는 느낌이고 도와주세요. 이게 신경 손상 증상일까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입꼬리 내림근에 문제가 있다고 보톡스를 맞아주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요.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게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이. 올라간 오른쪽이 입꼬리 내림근이 회복이 덜 된 거다라고 하십니다. 왼쪽에 보톡스를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입꼬리 내림근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를 내리는 근육. 이걸 내리는 근육. 근데 지금은 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오른쪽 왼쪽 입꼬리 내림근이 정상이고 올라간 오른쪽 입꼬리 내림근이 회복이 덜 된 거다. 지금 이게 오른쪽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줬다. 이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지금 사진이 정확치는 않지만 이게 입꼬리 내림근이 정상인 거고요. 이게 지금 입꼬리 내림근이 작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입을 벌렸을 때도 얘는 작용을 하는데 얘가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할 때 여기 근육도 찢어지고 하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참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수술할 때 이제 어떻게 박리를 했고 근육이 어디가 찢겼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수술한 의사만 알아요. 그리고 여기를 수술할 때 내가 너무 많이 땡겨서 근육이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근육이 찢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 궁금하시면 대학병원 신경과 가서 이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지금 상황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신경이 이렇게 멍청해지거나 다치면 뭐 3개월이면 다 돌아오지 않냐가 아니라 6개월 1년 걸려도 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돌아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윤곽 수술하면서 운동신경을 잘라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게 수술 전에 있던 비대칭인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생긴 건지 알 수는 정확히 없고 수술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뼈사진도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거에 대한 가장 걱정스러워 하시는 신경 손상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신경과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라. 그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사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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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